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숲속의 여느 생명처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 후 찬찬히 소멸해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연 미술가로 40여 년 활동해온 강희진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자연을 정복이나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뜻으로 대동한 자연 미술. 강희진 작가에게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고 자연은 무궁무진한 소재로 이루어진 상상의 원천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는 강희진 작가를 소개합니다. 초여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던 날, 한적한 농촌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주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녹음, 향기, 흙의 질감, 이렇게 자연이 자신의 존재감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힐링인 자연을 미술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작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푸르른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오늘 만나볼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빗길을 쭉 걸어 올라왔는데 자연은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의 미술이 더해졌어요. 자연 미술이란 정확히 뭔가요? 자연과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소재로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 즉 뭐랄까요? 도리나 나무나 또는 무슨 풀씨나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실내나 또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을 통틀어서 자연 미술이라고 하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희진 작가는 주로 나무를 활용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 속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미술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연 미술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저는 자연 속에서 늘 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작할 때 늘 즐겁고 그래요. 즐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이에서도 다시 귀향하게 되고 또 자연 미술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옛날에 놀던 그런 것들을 좀 동경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즐거운 가운데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이곳으로도 정착을 하게 됐어요. 유년 시절 자연 속에서 놀던 추억 때문에 자연 미술을 하게 됐다는 강희진 작가, 그의 작품에서도 동심의 세계가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그냥 자연 미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견고하고요. 자연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데도 형태상으로는 어떤 소리를 이렇게 뭔가 좀 울리는 듯한,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희진 작가는 청주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다 퇴직 후 고향 공주로 귀향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창작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작가님 네 방금 전에 밖에서 봤던 작품은 굉장히 크기도 크고 웅장했는데 여긴 좀 작품 사이즈도 작아요. 이건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팡팔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쭉 계속 연작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실내에서도 이런 걸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재료를 좀 다른 걸로 해서 실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나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목조죠. 목조를 이용해서 한 작품들이 지금 지난 겨울 동안에 계속 제작을 해왔어요. 그거에 지금 하나의 연작입니다. 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의 크기는 작아도 완성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만큼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작품은 실내에서 관람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이게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작품의 보존성에 영향을 받죠. 야외에 있는 작품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어느 때든지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좀 전시성과 그다음에 보존성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는 시리즈를 실내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작업실 옆 갤러리 안에는 강희진 작가가 평생에 걸쳐 작업해온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돌을 소재로 혹은 나무의 가시로 다양한 작품들을 표현했는데요. 야외 공간의 대형 설치 작품과는 또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약간 평면이라는 세계 속에 약간 자연 소재 입체감을 추가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전체 풍경을 보고 풍경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의 어떤 모양 이런 걸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지 또는 세운다든지 또는 만들어서 꾸며서 조형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자연물 그 자체의 하나하나의 그 특징들이 뭐 내가 임의로 막 바꾸고 그러지 않고 그 자연의 그 형태라든지 또는 독특한 어떤 특징을 살리는 작품들이 주로 여기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연 미술은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공주에서 태동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새로운 예술 장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강희진 작가는 국내는 물론 영국을 비롯해 멕시코, 불가리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자연 미술가들과 다양한 그룹전을 통해 교류하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고 하네요. 작가님 이 작품이 이제 영국의 왕립미술관에 소장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가시의 그 날카로움과 그 다음에 피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뜻하잖아요. 생명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을 그런 의미가 함축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영국의 왕립미술관에 소장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건너가게 된 걸까요? 이 작품은 그런 교류 때에 영국에서 전시를 여러 번 순회 전시를 좀 했었어요. 이때 아마 소개가 돼가지고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된 것 같아요. 자연 미술은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접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희진 작가와 함께 자연에서 재료를 구해 자연 미술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들풀입니다. 굉장히 소재가 많잖아요. 네 그랬죠. 뭐 이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작가님은 주로 뭐 사용하세요? 근데 그때 그때 그 작품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재료를 찾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 했다. 그럼 이제 이걸로 한번 작품 만들어보러 갈까요? 자 드디어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들풀을 제가 어떻게 활용해 작품에 반영할지 기대해주세요. 중간 점검 어때요? 네. 작가님 왜 말을 잊지 못하세요? 미술은 열린 세계 아닙니까? 잘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의도한 목표를 또렷하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붙이면 돼요. 어떤 방법이라든. 오늘은 어쨌든 제가 윤 작가니까요. 지금 봤을 땐 약간 난해해 보일 수 있지만 윤 작가의 그 정확한 의도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따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바탕 위에 초록 들풀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채색까지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짠. 자 드디어 제가 이렇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작가님 일단 제가 작품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윤 작가로서 우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실 사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닐 때 외롭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더불어 살아간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표현력이 좀 송사리의 이미지에서 다른 또 뭐를 이렇게 또 의미를 좀 보유하신다는 게 그런 부분이 참 뭐랄까 훌륭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네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것으로도 너무 예쁜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손길이 더해졌을 때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자연을 진짜 공존해야 하지 않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환경 문제를 미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자연 미술.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연 미술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연 속에서 얻는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에만 전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숲 속에서도 실내에서도 작품을 감상해 봤는데요. 사실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의 손길을 거치니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색다른 재미를 하나씩 찾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어린 시절 뛰놀던 자연은 황혼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 뛰는 대상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강희진 작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그의 작품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산속 거대한 황금불상을 닦으며 오늘도 향기로이 수행 중인 스님이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깨달음을 얻는다는 스님. 성종 스님의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해발 500미터 산중의 암자. 그곳에는 아주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높이 10미터 너비 7.5미터에 달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 이렇게 커다란 불상이 이 작은 암자에 오게 된 사연이 참 궁금합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조성해서 하던 중에 그 스님이 새로운 형태로 하고 싶었던지 그래가지고 이거 한 거는 얼굴만 해놨던 거지. 그랬던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단되어 있던 것을 내가 불상을 얘기하니까 하다만 게 있다네. 그걸 완상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부처님, 큰 부처님 모시고 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멀리 봐도 좋고. 그래서 뭐 신심도 나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큰 불상을 모시게 된 것도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라는 스님. 가만히 있는 부처님도 이렇게 때가 끼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끼겠나. 부처님을 목욕제게 시키며 자신의 마음속 때도 깨끗이 씻어낸다는 성종 스님. 손길이 닿으니 점점 광이 나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큰 부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도 더 기뻐하고 오고 이러시라고 하고 이랬습니다. 스님을 따라온 곳은 마당 앞에 작은 텃밭.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하며 과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심었다고 하는데요. 가지, 고추, 토마토 그런 걸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풀이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한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한번 삭 긁어지면 또 한 달 동안 깨끗해요. 스님의 텃밭에는 구기자, 명월초, 매실 등 다양한 약초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데요. 계절마다 자란 약초를 햇볕에 잘 말려 곱게 빠 가루로 보관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이 가루는 곧 스님이 만드는 향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천연향을 만드는 방법을 더듭했다는 스님. 한약 재료로 만든 향인데요. 목향, 연교, 개협이라고 들어가고 그 이외에 한 10대까지 들어가는데 전체 들어간 건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속도전입니다. 뜨거울 때 빨리 비벼야죠. 공기를 빼고 점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반죽해야 하는 것이 관건. 처음에 이걸 배합할 때 어떤 용도, 어떤 방향을 구상을 하고 고기에 맞는 향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러죠. 이제 배합된 반죽을 향틀에 넣어 모양을 내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약하게 눌러서도 안 되고 세게 눌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향을 만들 때도 과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옷에 그런 싸구리 향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선인들이 이 향을 피우면 짜증을 내요. 이제 그 향 냄새를 많이 맡아야 되는 선인 입장에서는 향 냄새를 맡아가지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향 만들자. 이제 이래 된 거지. 향은 부처님께 울리는 첫 번째 공향. 자신을 태움으로써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데요. 직접 만든 성종 스님의 향연이 세상을 향해 길게 뻗어나갑니다. 어느새 찾아온 공향 시간. 재료는 마당에서 자란 나물들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다니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먹을 때가 되냐. 한 바퀴 돌면 해결해야 돼요. 이 국자는 끝없이 땁니다. 쫙 꺾이지. 이곳은 스님의 아담한 공양간. 늘 직접 공양을 준비하다 보니 솜씨도 능수능란합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는데 먹고 없으면 먹고. 스님의 텃밭 재료로 만드는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밥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갓 지은 밥. 정성스레 묻힌 국이자.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만든 감자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하늘에서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다 천공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산의 풍경을 벗삼아 먹으니 맛도 두 배가 됩니다. 혼자 지내는 이곳에서도 5월 이맘때가 되면 조금은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도들을 위한 소원 등을 달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레 하나하나 소원 등을 달아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가 없을 때가 더 많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연부를 외우는 스님. 매일 향을 피우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자기 문제, 자기 고뇌, 자기 문제점, 자기의 내가 마냐. 그러한 자기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해보라. 그런 문제로 제시하고 그런 걸 보여준 것이 부처님 오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을 만들고 피우며 세상에 이로움을 전하는 스님. 향과 같은 삶을 위한 성종스님의 향기로운 수행은 계속됩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또 하나의 애국이란 이름으로 남은 의병. 오늘은 그 길을 찾아가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이곳은 제천입니다. 추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 아래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병을 검색하면 연관돼서 제천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 건가요? 구한말 의병의 시작이 이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병 활동도 제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장기간 동안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고의 피해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병이란 단어와 제천은 꼭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번 이곳저곳을 보시면서 제천 의병의 역사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 어떨까요? 평범하고도 아늑한 옛 모습을 한 자양영당은 제천 의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고진억한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의 뒤안기를 거슬러 올라 범상치 않은 기운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지금 자양서사라고 돼 있습니다. 정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연기가 학문, 한 학파에서 학맥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기간을 정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889년에 춘천에서 성재 유준교 선생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하서학파의 학맥을 이어오던 자양서사입니다. 1895년 단발령이 시행되자 많은 선비가 비밀회의를 하고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호자 창의진이라고 하여 항일독립운동 진원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재학의 창시자와 화사학파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유준교가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자 그의 제자 유인석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 봉기를 논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정을 모셔놓은 집이다. 이게 영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양영당이죠. 여기는 여섯 분의 영정이 모셔서 있습니다. 유인석 선생님하고 숙제 이소은 선생님께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유인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병 대장을 하셨고 또 1910년에는 고종임금으로부터 도총재라는 지위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뭐 여느 시절에도 그렇겠지만 구한마 때는 특히 의병 활동했던 분들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의병에 쓰입니다. 그다 보니까 가족들은 자연히 못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화사학파 맥이 끊깁니다. 의병 활동을 하면서 화사학파 맥이 끊깁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병보에 우리는 어찌해야겠는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저들의 경고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의병을 일으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보다는 일단 타국으로 망명하여 추후 일정을 통하는 것이 어떨까 옵니다. 나라가 외놈들에게 빼앗긴 이 판국에 선밀에서 막당히 목숨을 끊어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조선은 절제를 보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낮추시게. 우리가 목숨을 끊는 들 무슨 소용 있겠어. 무언가 행동을 하면 옳다고 생각되옵니다. 고내 끝에 결국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한말 쓰러져가는 나라를 보며 한 목숨 바쳐 풍운을 막아보고자 애썼던 조선 의병의 넋이 흐르는 곳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숭이사가 있습니다. 가을마다 제천 의병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의암 유인섭과 함께한 의병들의 위패 뒤에 열폭의 백지병풍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조선말 13도 의군 도청제 유선생 희화재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제라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병들의 모두 물론 대장도 있고 휘화도 있는데 모든 분들의 위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건 이제 백지병풍이라고 합니다. 의병이 활동하신 분들이 위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이 물론 선비도 있겠지만 백성들도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름도 알 수 없거니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병풍에 빼곡히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걸로 보시고 맞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천 의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천 의병 전시관입니다. 고귀한 구국정신을 계승하고 구한말 외세 침입에 항쟁한 의병들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당시 의병장들의 활약도와 의병들의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의병들이 직접 사용했던 지도와 각종 도구들이 전시돼 있어 당시에 의병 활동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제천 시민들에게 남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천의 북두칠성봉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 정봉산입니다. 해발 200미터의 작은 동산인 이곳은 제천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제천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는 제천의 남산입니다. 서울만 남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화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천의 남산이 이곳인데 해발 한 170미터 정도 되는 이곳이 구한말 의병사회 때 가장 치열했던 전제, 남산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제천 남산은 제천 의병의 항일 정신이 깃든 격전지입니다. 명성황호 시의 사건과 단발령의 저항이 일어난 제천 의병은 기세를 떨쳤지만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의 공세로 제천으로 후퇴해 남산에 주둔하며 버텼는데요. 결국 마을은 모두 불타버려 잿더미로 변하고 많은 의병이 이곳에서 순국하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일본군의 방화에 불타 폐허가 되고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구한말 의병항쟁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긴 기념탑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가망없는 싸움에 나선 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실 때는 의병을 할 정도의 정신을 가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호련이 선비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길래 그분들은 가족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의병에 동참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영당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마무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소나무가 있다면 땅속의 그 뿌리 한 줄기는 제천이다.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우리의 이야기.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데요. 매년 10월 초 제천에서는 제천의병과 순국사년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천의병제를 봉행합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즐겁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런데 막히고 답답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아우 안 돼요 안 돼. 생각만 해도 지쳐요 지쳐. 아우 노곤하다 노곤해. 노곤. 먼 길이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지는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노곤한 여행 아니죠. 이제는 노곤한 여행 떠납니다. 푸른 자연을 연상케 하는 청송이란 이름에서 느낌 팍 오지 않나요? 오늘도 힐링코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 와 지겹다. 이동수단은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스요금이 얼만가요? 무료입니다. 아우 청송 군민들은 무료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타셨군요. 아우 좋겠다 청송 군민분들은. 저는 청송 군민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청송에 타시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입니다. 오! 청송군 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무료. 무료! 누구에게나 전면 무료라니요? 이것이 바로 노곤한 여행의 클라스입니다. 반응도 뜨덩한데요.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20% 늘었단 말씀. 국민들의 발이 되는 이 시내버스가 무료니까 청송 군민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 시내버스를 타고 청송의 유명한 관광지, 맛있는 먹거리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저도 오늘 시내버스 타고 여행 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좋은 청송여행 첫 번째 코스. 바로 여기입니다. 물멍과 순멍을 동시에 청송의 지지 명소인데요. 길이 완만해서 5분만 걸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발 편한 세상이죠. 여러분 눈이 정말 편안해지고요. 숨쉬기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푸르름을 벗삼아서 잠깐 올라왔더니 이렇게 멋진 주산지가 저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주산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주산지. 조선 경종 때 만든 인공저수지인데요. 버들나무가 물속에 잠긴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인생샵 명당으로 통합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푸릇푸릇한 이 푸르름이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도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 바로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즐거운 곳으로 가볼까요? 청송의 대표 먹을거리 백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영롱한 차태. 여러분 눈과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한 곳이 나오니까요. 이 입이 즐거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냄새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맛 좀 보겠습니다. 진정한 맛잘알이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본능. 오늘도 야무지게 이 순간을 만끽한 뽀글이 최기장. 이러니 녹은을 틈이 없습니다. 음... 그거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불러야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빨리 좋으시네 사장님 지금 도대체 이 백숙에다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백숙이 이렇게 국물이 진하고 깊은 거예요. 청송 닭이 약속물로 끓여서 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황기라든지 엄나무 뽕나무 능이 버섯을 넣고 끓이니까 국물이 더 깊고 진합니다. 여기에 퍽퍽한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다진 뒤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닭불고기. 백숙과는 때로때될 수 없는 찰떡궁합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청송에서 백숙을 먹을 때 요 닭불고기 요거 빠지면 안됩니다. 약수 한방백숙과 닭불고기 맛보러 오세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노곤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주로 환승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별거 없어요 보고 먹고 쉬고 마무리는 쉬어야죠. 노곤한 여행 노곤한 여행 마무리는 노곤하게 가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개운함 그 자체. 노곤함을 노곤하게 풀어줄 마지막 선택은 온천욕입니다. 뜨근한 물에 몸을 맡기면 묵은 피로까지 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송 여행 오셨다는데 잘 오셨습니까? 소문 나나보네요.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청송 시내버스 타고 무료로 이것저것 청송의 볼거리 먹거리 쫙 즐기고 왔더니 다 좋은데 몸이 살짝 노곤하네요. 제 온천수는 pH농도가 높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근육통에도 좋고 모든 피부 질환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청송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서 우리 온천에서 피로 싹 풀고 가십시오. 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로 입수 가야죠. 부들부들 온천수가 피부에 대는 매끈한 느낌에 바닥에서 물을 퐁퐁 올려주는 안마 기능까지.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노곤합니다. 노곤한 여행의 마무리. 건강 온천까지 접수 완료. 뽀불이 초기 중에 숨길 수 없는 저 표정. 물 참지 없네요. 안마 타기나서 그런지 뭉친 근육까지 싹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물에서 즐기다 갈 테니까 감독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하고 눈이 시원하고 입이 즐거운 청송. 피로와 가라. 주말 여행은 너무 고난. 청송으로 핸들 돌리세요. 5월. 포항의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불빛들. 화려한 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웠고. 불꽃도 너무 이뻐가지고. 풍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불꽃이 너무 이쁘게 잘 피워서 너무 좋아. 길었던 팬데믹 이후 마침내 제 모습을 찾은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열기 가득 행복 가득했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평상강 체육공원 일대.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의 날인 만큼 거리에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축제는 라이트원 포항 밤하늘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약 4년 만에 저희가 정상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태리, 한국, 스웨덴 총 4개국이 국제 불꽃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메타버스 온라인 행사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연화연출을 하는 그러한 불꽃쇼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근한 봄밤을 수놓을 불빛의 향연을 기다리며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작은 무대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행사는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행사는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파페라, 마당극, 변검, 마술쇼 등등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작지만 알찬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우리도 이 축제를 잠시 즐겨볼까요? 기상캐스터 어느새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하지만 아직 불꽃놀이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메인 무대에서 그 시간을 함께 채워줄 멋진 공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골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이자 음악 크리에이터인 장골버스와 함께하는 불빛 노래방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장골버스의 구독자 중 미리 신청한 팬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노래 실력들 한번 볼까요? 드디어 장골버스의 축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무한키에 올리기라는 콘텐츠로 유명한 고음 절대강자 장골버스의 무대 함께 감상하실까요? 미니 불어왔어 날 여지는 날 여전히처럼 비 못이 떨어져 날 일어리게 날 일어리게 날 일어리게 날 일어리게 날 일어리게 날 일어리게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벌레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장골버스 사랑해요 이루 오빠 사랑해 축제의 밤이 무르익고 드디어 불빛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길 시간 밤하늘에 피어나는 화려한 불꽃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시민 디자인 불꽃쇼는 화황국제불빛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불꽃쇼를 어떻게 하면 화황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에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전문적인 불꽃 업체와 함께 멋진 연화연출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선택한 신청곡과 사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불꽃쇼라니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4, 3, 2, 1, 라이트 온! 올해의 국제 불빛 축제의 하이라이트 국제 불빛 쇼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이 준비한 화려한 불빛 쇼 함께 감상하실까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the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here I stand 2, 3, 1,éno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불꽃들 속에 저마다의 추억을 새긴 밤이었겠죠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의 막은 내렸지만 내년에 있을 축제의 밤에 꼭 다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